아 이게 내가 요즘 루평서버 지금 매너리즘이 좀 온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3맥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맨날 방송 켤때마다 머리 가지고 님들 머리 스타일이 뭔데요? 아 여기 있는 사람 반이 스포츠 머리를 꺼면서 머리가 단발이라고요? 뭐 조녀야 뭐야 4시 50분 두키입니다 와 죽됐다 씨댕 또 숨 못 쉰다 이거 웨얼 두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뭐 할 게 없나 택촌이나 하자 아니 나 저거 지금 크리스탈 없어서 카드 사야 되는데 아직도 두키 저렇게 사람이 있네 여기 서버는 약간 강화해가지고 뭐 캐릭터 스펙업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내실 채우는 게 목적이라 두키 칼리버는 나 빼드지? 하이 홍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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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숙제 숙제 힐링 중이잖아요 합 1위 가서 방금 벌어왔어 형 영원히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만화 탐지기가 원래 여기도 있었어? alt 님, 특종 찾고 있음? 응응 , 여기임 님 여기 목후코도 있음 이거 어딨냐? 이거 물가였는데? 내 기억에 여김 어디에? 오! 감사함사! 파티는 거절을 하시네? 약간 좀 게임 나처럼 하는 사람인듯? 뭔가 알려주긴 하지만 파티는 귀찮아서 안 하는? 다리탈 보승보승한 아저씨겠지만 귀여워! 아 이거 루페온 서버 당분간 그냥 숙제만 하고 여기서 내실이 나면서 놀게 수박 일주일 내내 숙제 때려봤자 엘릭스 한 번 하면 숙제한 거 골드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뭔가 성장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니나부 서버에서 리부트 즐기고 있어 그리고 여기 서버는 계속 접속하고 있으면 분 단위로 계속 우편이 옴 이렇게 무품에 10만 걸 더 박았는데 안 올라가서 그러는데 무품 그만 누르고 강화는 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 새끼야! 3,000원 감사합니다 이다님 보고 마려워져서 키운 부계정 유디아 소금 사막에서 유기됐습니다 이거 부계정 하나 해가지고 내실만 해놔 어? 정카팩을 여기서 받으면 되는구나 코니 보상을 아 나 좀 마티아스 말 좀 그만해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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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노 3개? 실리안 간사! 아 카멘! 아 뭐 아 좋긴 한데 아니 수박 에스도 루테란 이거 어디? 이거 남바졸인가? 야 님들 라떼는 말이에요 여기서 섬마 하나 먹겠다고 수박 여기서 존네 싸움 사람들끼리 막 쌍려가면서 엄마 아빠 다 찾은 나도 여기서 꽤나 고생했어 근데 그때는 진짜 졸라 오래전이에요 아크라시움 강화 시절에도 극초부한 부라서 어 나왔다 여기가 내 기억으로 존네 뺑이 시키는 곳이었거든요 이단님 덕분에 옛날 추억 새록새록 나는데 나는 힘들지 않아서 개꿀이고 좋네요 님들 이거 함?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됐다 사진빨 죽이는데 없죠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원정대 경험치를 줌 저기 호크아이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항상 말하지마 야 님들 님들은 수박 게임 접을 때나 쉴 때 장비 뽀개지 마라 장비는 뽀개지 마세요 내 아르카나는 장비 뽀개는 게 아니라 캐릭을 뽀개 버렸죠 기공 보석 돌려준다고요? 아 일단 냅둬요 일단 내가 왜 지금 안 맡기냐면 일단 제가 님물 못 믿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 보석 돌려준다고 하면 그때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끼고 있는 거 7렙 멸홍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거 주라고 네버 기공이야? 기다려봐 잠깐 검증 좀 하고요 기공 어딨어? 아 카단이구나 니나브 너는 게임을 좀 적당히 해라 너 내 나이 되고도 나랑 똑같이 살 수도 있어 야 이거 맞춰서 보내줘야 되지 멸화랑 고마워요 배 타고 가는 김에 모험에서 대륙별로라도 잠깐 보여달라고요? 아 이거 근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 근데 이거 대륙별로 모험에서 좀 짜증나는 게 몇 개 있는데 바나나 졸라 짜증나고 페이트는 다 짜증나고 요는 존고리랑 볶음 그리고 로웬델은 달팽이 뭐 달팽이를 러프했다고 하고 아 부먹즙병 화평요리 이거 수바 이거 야 카스페 나오자마자 뒤지 않나? 아 요즘 쟤 안 잡는다고? 그럼 이따 한번 가볼까? 아 이거 숲의 미뉴에트인가? 님 온 김에 이것 좀 미뉴에트 감사 감사 야 그거 용기의 노래잖아 아이씨 어? 아닌가? 어 감사 어 나도 안 하면 감사 저 위에도 있을걸요? 이제 누가 뭐 커 커지? 형 내 친추는? 아니 친추? 아 지금 프리야 아까 천사고를 보냈다고? 돈으로 그렇게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좋지 않아요 아시겠어? 폴표 어디라? 로아 너무 재밌네요 님덜 저 오늘 원정대 58렙 찍음 쩔었음 가서 상자 까면 닥 되는데 Q키로 대가리 박으면 됨 원대를 또 같이 놔두면서 아는 척 대박이심 원래 죽밥들이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쌩에 이 게임 돈 벌기 넘 어려움 현질 안 해도 됨 저기 윤슬 캐릭 보셈 1540인데 우리랑 하는 거 똑같음 의미없음 레벨 아바타 풀셋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 신엑 스컬로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엘가시 안 가도 먹어질 텐데 다 배워서 안 먹어지는 걸 걸 이거? 어테리오가 안 가도 먹어지더라고? 나 이번에 처음 알았음 리다님 여기 천원 드릴 테니까 이빨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떴냐? 와 실행 뭐야 이거 쉬운 거 아니냐고? 에라스무드 한 번 이거 물리면 답도 안 나와 아 맞다 각인 세팅 해야 되네 나 악세 사야 되네 잠깐만요 뭘 사는 게 싸게 먹히냐 아드를 사놔야겠는데 니나부 선생님들 죄송한데 아드 정각 하나씩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 맞다 사면은 거부리지 돈 좀 주세요 아드 돌인데 아들을 왜 사냐고? 나 아드 돌이야? 아 그럼 돌을 다시 깎으면 되지 바보야 한 개 보내드려 아유 감사합니다 쌩님 감사합니다 한 개가서 보러 왔어 영원히 함께 고맙습니다 곧 어버이날인데 뭐 준비하냐고요? 아까 님들 어버이날 때 부모님 50만원씩 준다고?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각자 50만원을 줘버리면 이번 주 이번 달에 니나부 섭 카드를 못 사는데? 카드는 사야 될 거 아니야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최대의 효도더라고요 그냥 로아를 시키면 두꺼비가 있는데 굳이 뭐 그 오늘 편의점 배달로 편의점 닭꼬치 아나요? 오늘 왠지 그게 존네 먹고 싶은 거임 투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당연히 닭꼬치 두 개를 사면 닭꼬치 하나 더 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투 플러스 원인데 그 하나 하나가 두 개더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수박 닭꼬치가 6개 와가지고 지금 집에 냉장고에 지금 3개 있음 닭꼬치 먹방 100개 기어거 닭꼬치 먹방 100개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흰옷에 떨굴 수도 있으니까 옷 좀 갈아입고 요거 아니 소스가 엄청 발려있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달아 많이 못 먹어 아 배불러 아니 소스가 배부른데 왜요 아 나 밥도 햇반도 작은 공기 시켜 먹음 작은 공기가 딱이던데 햇반 작은 공기를 몰라? 이거야 보여줄게 이게 보통 햇반이 여기 이렇게 꽉 차있잖아 이렇게 왔잖아? 근데 이거 딱 따잖아? 그럼 여기 이 외곽이 없어요 후식 볶음밥용이라고요? 어떻게 볶음밥이 후식이 될 수가 있냐? 난 그게 좋네 신기한 게 춘천 닭갈비 뭐 이런 데 가면은 닭갈비를 먹고 밥을 볶아 먹잖아 그게 왜 후식인 거야?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